이번 시간은 공동주택관리방법 중에서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공동관리는 인접한 주택단지하고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공동관리가 되고 구분관리는 하나의 주택단지안의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되는 단지안의 주택을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눠서 따로따로 가까이 관리를 하면 구분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는 인접한 주택단지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면 공동관리이고 구분관리는 단지안의 세대수를 500세대 이상 단위로 구분해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구분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력, 장비 이런 것을 갖춘 것을 인접한 주택단지하고 함께 구성하게 되면 공동관리고 그 다음에 같은 주택단지안의라 하더라도 500세대 단위로 해서 이와 같이 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구분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관리나 구분관리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입주자 등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에 해당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때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가 각각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입주자 대표위가 공동관리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등에게 통제하고 입주자 등에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관리는 단위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구분관리 때는 구분관리 단위별 500세대 단위별로 했으면 여기 500세대 단위별로 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접한 주택단지하고 동동으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기존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관리를 하고자 하는 총 세대수가 원래는 1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공동관리를 하고자 할 때 즉 인접한 주택단지하고 공동관리를 하고자 할 때 공동관리되는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세대수 제한과 관련해서 적용해서 제외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과 인접한 주택단지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이때는 총 세대수 1500세대 이하 이거 기존 적용을 안합니다. 왜 적용을 하지 않냐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이미 1500세대를 넘는 경우 첫 1500세대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세대수가 2000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2000세대일 때는 이미 1500세대를 총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하고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인접한 주택단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때는 이와 같은 1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거 기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공동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 사이에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이 되는 도로 등의 이와 같은 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에 따른 단지 구분시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단지 구분시설이 대표적인 게 도로, 고속도로나 철도 또는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이와 같은 시설이 있으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온다.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면 공동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기준이 공동관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인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일단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와 관련된 결정 내용을 관할 시장구청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용분해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은 기술력하고 장비를 갖추는 게 관리기구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를 할 때는 공동관리는 공동관리대로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하고 구분관리하면 구분관리 단위별로 해서 각각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혼합주택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입니다. 혼합주택단지는 하나의 단지 안에 분양주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함께 혼재가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혼합주택단지와 관련해서 관리를 할 때는 자, 입주자 대표의 하고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결정할 사항 법에서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은 입주자 대표의, 즉 분양주택과 관련된 입주자 대표의,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고자 할 때 자, 그리고 공동결정의 항목 자, 그리고 공동결정의 항목 1번하고 2번, 첫 번째는 관리방법 결정하고 관리방법 변경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선정과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은 공동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장기 수선계획의 조정 그 다음, 네 번째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관리비동을 사용하는 관리비동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하고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섯 가지 사항은 일단 공동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공동결정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사업자가 합의가, 즉 협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결정할 사항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강제 결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사업자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때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 즉 주택의 공급면적을 규정해서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쪽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돈과 관련된 사항, 금전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공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관리하는 쪽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의하시고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 표현 이 부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 초과해서 관리하는 쪽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공급면적 3분의 2 초과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규정 주의있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련된 사항 봐주시고 그 다음 지금 앞에 있는 5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자 할 때 4번하고 5번, 즉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주요시설의 교체나 보수 또는 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여기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포멧을 정하고 있는 강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지 않고 각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사용한다는 건 분양주택하고 임기택이 각각 개별동으로 해서 다루어져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분양목조라는 공동주택하고 임기택이 별개동으로 해서 배치되는 등 구분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위하고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 때는 여기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결정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이 나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동기가 있으면 서면에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각각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관할시장 구조청장에 각각 전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전환 신고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줄여서 집합건물법인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관리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과 관련해서 전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환이 되게 되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과 관련해서 관리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과 관련해서 전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때는 입주와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서 각각 시장군수청장에게 연서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한 경우 이때 전환과 관련해서 신고하고 전환에 관한 신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이 원칙적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관리인이 하지 않으면 입주와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 연서라는 건 성명을 순서대로 해서 기재하면 연서입니다. 연서하는 방법에 의해서 각각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군수청장은 신고가 있게 되면 10일 이내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신고인에게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환 신고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하게 되면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무관리대상 전환이 되게 되면 입주자 대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무관리대상 전환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고 제정된 내용을 시장군수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신고가 수리가 되게 되면 수리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위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시장군수청장한테 신고가 되고 신고가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위 구성과 관련해서 신고가 수리되면 이때도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관리 방법 자시관리할거냐 위탁관리할거냐 관리방법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 이 부분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해서 위탁관리할 걸 결정했으면 그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 결정하고 위탁관리하기로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입니다. 선정은 신고 수리되고 나서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 각각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부분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지금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이상 서면동의에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전환한 이후 또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 제외와 관련해서 또 가능합니다. 이때 제외할 때도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 제외와 관련해서도 각각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게 되면 3분의 이상 서면동의에서 제외가 결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와 관련해서 신고 이때 제외 신고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신고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1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새로 재정체로 신설된 내용으로써 여러분도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리 업무 이강과 관련해서 나아있습니다. 사업주체에 이제 직접 관리 기능인데 사용검사 받은 이후 대상이 공동주택에 입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입주 관련해서 입주 예정장에 값안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대상이 이제 완료된 공동주택의 통용 부분과 관련된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이제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장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업주체는 관리 업무를 임기하기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를 한 경우 이때는 입주 예정자에게 관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을 통지를 하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할 걸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관리나 위탁관리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또한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 대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검의 징수와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지금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사업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사업주체는 이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주택 소유자 즉 입주 예정자한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징수되는 금액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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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관리요구와 관련해서 각각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그래서 가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자체관리도 위탁관리를 요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가 있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초 입주자 대표의 구성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 받게 되면 몇 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된 이후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공동택 관리방법과 관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 결정은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여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관리방법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 결정하게 되면 사업주체하고 해당되는 관리인에게 통제하고 시장구속청자한테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관리를 한 경우에는 자체관리기구 구성은 관리사무증 선임하고 기술력하고 장비 갖춘 것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6개월 이내 자체관리기구 구성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내용 이걸 사업주체한테 그냥 통제하면 관리방법 결정 절차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관리방법 결정 등이 되게 되면 30일 이내 시장구속청자한테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속청장은 관리방법 결정 신고가 있게 되면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리방법 결정과 관련해서 신고가 되게 되면 7일 이내 신고 내용 수리 여부에 대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 7일 이것 좀 주의하시고 대부분 다른 경우에는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10일입니다. 그런데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서는 수리 여부 통지와 관련해서는 10일이 아니고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신고 수리 통지와 관련해서 날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능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되고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되면 관리방법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된 이후 관리방법 결정과 관련해서 통지가 없거나 관리방법 통지가 관리방법 통지가 자치관리한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이때는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 주체가 계속 공용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 주체가 별도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분에 관리해서 각각 업무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대표위한테 각각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여기 두 가지 경우가 각각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인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를 인계하거나 업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관리 업무 관련해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계와 관련해서는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위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식관리기구가 구성이 된 경우 그리고 업무관리 대상 전환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이때는 1개월 이내 각각 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변경된다는 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 관리사무수장이 관리주체로 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가 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되고 이때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된다는 관리 업무의 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바뀐 경우죠. 이때 새로운 관리 주체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자치관리기간이 끝나는 종료일까지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즉 기술력과 장비 등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일까지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기존의 관리종료일까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 종료와 관련해서 종료일까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까지 인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1개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 인계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공동관리 구분관리 각종 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특별 특례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